잠깐만 심은아 닮은 우리 풍금씨 요거는 질문이 지금 많이 왔거든요 실제로 심은아 관련된 질문이 많이 왔는데 요거 어떤 사연이 있는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아 그 진성 선배님께서 심사평을 하시다가 풍금님의 노래를 듣고 심사평을 하시다가 심사평을 하시다가 저에게 약간 그 배우 심은아씨의 얼굴이 이미지가 있다 하시면서 닮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께서 눈이 침침하신 것 같다 아 풍금님께서 그 얘기를 했다고? 네네 그랬더니 제가 선배님의 시력을 걱정했다고 기사가 난거에요 아 기사가? 네 그래가지고 저는 농담이었는데 기사로 나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멘트 잘하긴 잘했네 기사도 나고 어쨌든 그죠? 네네 근데 또 이런 또 곤란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김선화님께서 우리 풍금님은 리틀 이미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풍금님 리틀 이미자와 심은아 닮은 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야 이런거 어려운데 선택한다면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? 어 엄청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리틀 이미자가 좋아요 나도 그거 갈건지 알았어 아 좋습니다 네 신동미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 가요제 전국노래자랑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던데 비결이 뭔가요? 가요제 많이 나가셨어요? 어 네 가요제를 앨범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저희 지금 매니저 해주고 계신 사촌언니가 네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막 내보냈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때 나갔을 때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 기억에 남는 무대는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어르신 행사를 갔는데 어르신 행사? 어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 중에 뭐하시지 했는데 속에서 만원을 꺼내셔가지고 용돈 주고 싶었다 네 근데 주셨는데 돈이 약간 흙도 묻어있으시고 그니까 남을 파셔서 번 돈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재밌는 이야기 4부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